TV리포트 등호 노민택 기자, 가수 선혜가 미모의 근황을 전했다. 24일 선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게재했다. 선혜는 새하얗게 눈이 내린 거리에서 사진을 찍었다. 코트와 장갑을 착용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이목을 끌었다. 무엇보다 선혜의 추위도 녹이는 청순한 미모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누리꾼들은 완전 동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활동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선혜는 2007년 그룹 원더걸스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후 2013년 캐나다 교포 출신 송교사와 결혼한 뒤 2015년 7월 원더걸스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했다. 스라의 딸 셋을 두고 있으며 최근 첫 번째 솔로 앨범 제누인을 발매했다. 노민택 기자실습서 96의 tv리포트.co.kr사진 등호 선혜의 인스타그램 캡처.